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이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32%로 떨어졌습니다. 각 이론조사마다 조금씩 들쭉날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것은 각 이론조사 기관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대부분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32, 어떤 것은 34. 각 조사기관마다 조사 낸 내용이 가장 최저치인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LH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40대, 40대도 등을 돌리고 있고 이른바 친문 세례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 값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바로 내로남불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 정의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만이 정의롭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속을 다 챙겨 먹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론조사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부동청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긍정률 32%는 취무채저치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34%보다 2%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9%에서 58%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 긍정부정비율을 보면 18세에서 29세를 보면 긍정이 25, 부정이 52, 20대에서 아주 부정이 긍정보다 다블스코어 2배나 많습니다. 30대에는 긍정이 36, 부정이 57%였습니다. 40대에는 긍정이 43, 부정이 47, 40대에도 드디어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더 높았습니다. 43대, 47로 4%포인트나 부정이 더 높았습니다. 50대에는 긍정이 36, 부정이 61, 약 2배 가까이 높았고 60대 이상은 긍정이 26, 부정이 67%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표현되는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보면 진보청에서는 55, 중도청에서는 32, 보수청에서는 14 긍정으로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수청에서는 14%밖에 안 되고 중도청에서는 32% 그리고 진보청에서는 55%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진보청에서의 긍정 비율은 66%에서 55%로 더 하락했다. 부정 비율은 30%에서 39%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진영 문재인 정권에서의 지지층에서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은 데 대해서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다가 31%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6% 최선을, 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대처하고 있다가 5%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게 긍정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걸 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뭔가를 쏟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의 가장 좋은 대처는 백신 예방접송을 맞는 것입니다. 백신은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백신으로 공급이 물량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갖고 온다고 했던 물량도 많은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신문에서 난 것처럼 3일 맞으면 다 없어질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은 백신이 계속 맞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백신을 한 사흘 정도 맞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뒤에 우리는 백신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언론 보도에 나아갈까 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맞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또 매일 방송에서 매일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쇼를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긍정사유로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상파 방송 등 친여 매체를 보고 지금 썩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국마다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사제기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변형이 나오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지금 백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이게 쏟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정평가가 많다. 부정평가가 많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가 40% 그리고 경제 민성 문제 해결 부족이 7%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6%. 공정하지 못하고 내로남불이 4%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심이 돌아선 것도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집을 갖고 없는 사람이든 무주택자이든 유주택자이든 간에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 지적 비중이 지난주 보다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불신에다가 LH 투기 의혹 거기다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논란 여파로 추정된다라고 한국갤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본인의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 현 상황을 붕괴에 1, 2, 3단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2.5단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곧 정치적인 내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레임덕이 아니라 레드덕으로 갈 수 있다. 레임덕이 아니라 레드덕. 레드덕으로. 이미 레임덕은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각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들의 선거운동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조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면 문재인으로부터 돌아서 있고 문재인이라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태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영선 후보만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입고 있는 이 잠바에도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걸 없애는 개인 잠바를 입고 유세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지우고 싶은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LH 사태가 그동안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내로남불, 위성과 부정부패, 차별, 적폐몰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각 후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1%이고 95% 신뢰수준의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